노동기원설 그 다음 노동기원설 옛날에 노동할 때 힘드니까 소리를 치면서 옛날 시골에서 김을 매거나 할 때 자동적으로 응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노동기원설 그 다음 무술기원설 무당이 굿을 할 때 거의 소리를 내면서 또 악기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다 복합한 기원설 이렇게 한 일곱 가지로 음악 기원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국음악의 기원을 학술적으로 79년도에 처음으로 논의해 봤다 그 논의에서 한국음악의 출발이 신석기 시대부터다 하는 시기 시점을 신석기 시대부터 한국 고대음악은 시작되었지 않겠느냐 그것도 원시 종교인 샤만이즘에서 그것이 출발했지 않겠느냐 이런 추상적인 이론에 도달했었고요 그런데 방울하고 북 이런 것은 전부 다 태양문이 원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의 해석을 하면서 신이란 것이 태양의 빛살 살에서 그 한자 신자도 그 작대기 하나가 빛살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그것을 언어학적으로 물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징에 의해서 풀면서 연구를 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원시 예술의 제 분야에 대한 기원과 원형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바를 펼쳤는데 여기에서 연구하면서 신이라는 것이 바로 태양에 있었고 태양의 살이 신의 우리 고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술의 원형도 음악의 원형도 무용의 원형도 제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제가 무용 전문가도 아니고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국어국문학과 나와가지고 뭐 서예를 하면서 해화는 좀 접했지만 그런 참 미미한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음악을 제가 제일 예술 중에 취약한 점이 음악이에요 사실은 음악의 소위 콩나물 대가리 이것도 제가 보고 노래를 정확하게 못 부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한 음악 분야에 이 기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바로 기이한 태양에 있었다 그래서 운남성에 가면 운남성 박물관에 청동기로 만든 북이 있습니다 동곡 여기에 보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악무들이 여기에 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대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삼각형 집합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뭐냐 이거 태양의 광망을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에서 전부 다 삼각형 여기에도 삼각형 여기에도 삼각형 여기에도 집합 삼각문이 뱅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태양의 광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별표가 짙고 이거 둥근 이거 태양을 나타낸 거에요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은 그 원형이 태양에 있다 하는 것을 고인들이 인식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와 춤은 가문은 고대인들의 원시 예술의 복합이었다 이 약동하는 모습 이거 크지를 않습니다 높이가 12cm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서한시대 것이고 이것은 후한시대 것인가 정확히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나라 때 것인데 이것은 소골을 치는 악인도용인데 이 익살스러운 표정하며 몸의 자태를 보세요 이 허리는 엉덩이는 불쑥 내밀고 허리는 뒤틀어졌고 어깨는 속올렸고 혀는 빼물면서 눈은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표정짓는 악인도용의 익살스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가문은 인간을 즐겁게 해준다 그것죠 이건 당나라 때 묘실에 있는 그 부조 된 것인데 이거는 돌에 대해 조각을 해서 부조 되게 부조 했습니다 이것은 비파를 타고 있고 비파를 타고 있는 이 여악인의 이것은 특히 두식 이것이 나중에 일컫는 삼지창으로 변형된 그 양식이에요 이것 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을 치는 것 이것은 발해의 풍탁인데 발해의 그 바람이 일컫는 칠대 뜬 요령이죠 요령 풍탁이라는 것 그런데 일본의 고대 북을 보면 이런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파형 동기와 같이 나온 것 거기다가 이 화염무늬 북과 솔이라는 것이 바로 태양의 풀이를 두고 있는 존 것이며 화염무늬 화염무늬는 태양의 심볼이거든요 이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선명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고대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연대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이미 둥물도 아는 것은 태양의 원형을 닮았고 태양의 회돌이 파형 파형 회전 그 다음에 화염무늬 이 화염무늬 이것이 불교로 옮겨가면 광배가 되거든요 광배 광배 불상일 때 전부의 화염무늬 전부의 화염무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상의 뒷 배경은 전부 화염무늬입니다 불상의 두상도 화염무늬 그건 뭐냐 태양의 광망을 태양의 밝음 광명을 발하는 존재가 부천입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부여전이 있고 고구려전이 있고 예전이 있는데 여기에 부여전의 영고와 고구려전의 동맹과 예전의 무천을 설명해 놨어요 이 제천행사거든요 이때 이런 행사가 제천행사고 이것을 국중대회라고 국중대회의 성격인데 그 명칭들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여에서는 영고 예에서는 무천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이러한 영고 무천 동맹 이것이 고대의 우리 한국의 원시 예술 음악 형태가 아니냐 물론 이러한 데서는 음악만 이때 무천이나 동맹이나 영고에는 음악만 있었던게 아니에요 음악과 그림과 또 문학적인 요소 그 당시 문학적인 요소는 한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고 음악의 가사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삼한의 한전에도 한전에도 계절제 라는게 있어요 천신제가 있었는데 그때 5월 지푸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 천신제사를 지내는데 천군이 이 천군이 그 당시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하고 이 천군을 전라도 지역에서는 당골이라고 당골 당골 당골이 뒤로 한자로 표기될 때는 당군으로도 표기되는데 당골레 당골 당이라는 말이 당나라 당자인데 하늘을 말하는 하늘이 태행 태행 하늘 천이 태행이거든요 몽골로로 태행 그러는 것을 당으로 표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병진조에 병진조에도 이 당시 비파가 있었고 축과 같은 음곡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의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계절제에 나타나는 특징의 공통점은 뭐냐 술 술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이 함께 마심으로써 신인 공음 신과 인간이 함께 음 마심으로써 기쁨의 경지에 어떤 신명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 음료수가 술이거든요 그리고 술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소리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춤 이 세 가지가 공통 분모다 그래서 살가 날에서 분화된 살에서 분화된 건 술이고 술에서 분화된 것은 술이고 또 소리고 솔 플러스 이가 소리가 되고 날에서 분화된 놀 플러스 에가 노래가 된다 이러한게 원시종합예술의 중심 키워드가 돼요 이 언징을 풀어내므로써 우리 고대 예술의 원형질이 싹 풀어지는데 그때의 기쁨은 제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리란 말 노래란 말이 살에서 나왔고 날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풀어질 때가 제가 그 깨침을 번개치던 머리에 탁 칠 때가 새벽 3시쯤 됐어요 제가 학부에서 전공이 국어 국문학인데도 살이란 말이 모음교체되면서 소리되었다 하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더라구요 연결이 정말로 안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연결이 됐더라면 소리의 오원이나 노래의 오원을 벌써 풀어냈겠지만 희한하게도 장벽 하나에서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딱 들어오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구함을 얼마나 세게 질렀던지 잠자고 있던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큰일 일어난 줄 알고 놀라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를 이야 학문이란 것은 이런 발견의 기쁨이 있구나 발견의 기쁨 소리와 노래의 오원을 처음으로 찾아낸 그 발견의 기쁨 그걸 맛보았던 거죠 또 수로의 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의 오원 수로의 오원이 태양신에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원시음악은 전부 다 샤먼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샤먼 이제 쉽게 말해서 무당 무 무학 이라 그럽니다 무학 무학의 특징이 어떤게 있느냐 하면 원생적 원초적인 생태적인 자연 발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은 경전이 있거나 악보가 없어요 경전도 없고 문자와 악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전해온 스승에게 제자로 구전되는 게요 또 이것이 신내림에 의한 즉흥성이 강한 것이 즉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많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적이에요 비가공적이에요 이게 무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한시대 무가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워 주문이 바로 문학이 됩니다 시가 되고 주문을 외워 신에게 고하기도 하고 신을 부르기도 하는 소리가 음악의 규언이라고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우리 고대음악의 출발을 신석기 시대에 부터로 보고 그 성격은 샤만음악적인 데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보죠 이것은 철기시대 현악기인데 광주 전라도 광주 거기에 신창동에서 저습지가 있었어요 그 저습지에서 저습지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고대 유물들이 출토되었거든요 그중에 나온 현악기입니다 이 반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와 같이 복원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 복원도를 그려보면 그 당시 현악기의 모습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죠 지금 광주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 소리와 노래의 의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미리 했었고요 우선 소리와 노래의 의원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소리부터 소리와 노래의 의원은 태양의 고유어인 살과 날에서 분화된 말이다 살에서 소리 나오고 솔 플러스 이가 소리로 됐다 날에서 놀이 나오고 놀 플러스 에가 노래가 되었다 소리 그래서 이런 방울을 보면은 전부다 태양문으로 되어 있다 아까 동고 북도 보았잖아요 태양문으로 되어 있다 왜 이런 고대 악기에 태양문이 되어 있느냐 바로 바로 그 모형의 원리가 태양에너지의 파장과 진동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에너지의 파장과 진동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 진동이 바로 바람이라 풍 풍 그러기 때문에 풍자에 악자를 붙여서 풍악이라 그래요 풍악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열함 고악편에 바람은 천연음악의 창조자다 이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풍악이란 말이 있고 풍류란 말이 있고 풍물이란 말이 있고 풍조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 영, 금, 탁 여기에 풍자를 앞에 붙여서 풍경이라고 풍영, 풍금, 풍탁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앞에서 제가 약간 말했습니다 농악은 농악에서는 음악기가 전부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풍물이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 가면 풍물 친다 그러잖아요 풍물 그 풍물 치는 네 가지가 사물인데 그 사물이 즉 뭐냐 북 장부 깽과리 징이인데 여기서 북은 구름을 둥둥둥둥 구름을 장부는 비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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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깽과리는 청둥을 탁 청둥을 징은 바람소리를 징 그리고 이런 소리를 상징하는데 이 소리들이 모두 하늘의 소리 풍이다 이 말이에요 곧 자연의 소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입 구도 원시악기 하나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의 귀 아래는 소리 이게 입이 원시악기다 그 다음에 노래는 또 뭐냐 역시 태양의 고유의 날이 모음교체된 롤 여기에 전미사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소리에 가락을 붙인 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소리에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고 자연적인 그 상태가 되면 그건 소리라 그래요 여기 설명 보시죠 소리에 곡조를 붙이는 것이에요 곡조를 붙이면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시킨 것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노래는 소리에 청탁, 대소, 장단, 질서 질서라는 것은 빠르고 느린 것, 애락 슬프고 즐거운 것, 강하고 부드러운 것, 지속 천천히 내리고 빠른 것, 고하 높고 낮은 것,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것, 주소 아주 빽빽하고 성근거 이런 것들을 삽입하여 곡조를 가공한 적절한 가락 그것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노래를 도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소리나 노래는 전부 다 태양에서 분화된 것인데 소리는 옛날 범어에서 이것이 슈리아, 슈리아라 그래요 지금 인도에서 태양을 슈리아, 슈리라 그래요 소리도 슈리아 이것이 살, 이것이 소리로 되었다 그것은 곧 자연적인 풍이며 종교적인 주문이다 그 다음에 태양을 몽골어에서는 나르라 그래요 인도라는 쪽에서 온 범어쪽에서 남방계통에서 유입된 범어계통의 살이라는 것과 북방계통의 몽골 쪽에서 유입된 태양의 나르 이 나르가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노래로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라면 노래는 그 소리에 가락을 얹은 것, 가락을 보탠 것 유희적인 것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소리와 노래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생명활동이다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노래하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산자만이 하기 때문에 산 사람의 인간의 생명작용이 바로 소리이고 노래이다 사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할 때 음이 뭐고 악이 뭔지 우리가 소리와 노래를 변별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어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하고 성악 그럴 때 또 가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음이 뭐고 악이 무엇이며 성이 뭐고 악이 무엇이며 가가 무엇이고 요가 무엇인지 이거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막 뒤섞여서 그 변별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요 말에 대한 가닥을 정확하게 분류 정의를 하면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딱 부러지게 해명이 됩니다 우리가 음악 할 때 음과 악이 똑같고 또 음성 뭐 가 뭐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대부분이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음과 악부터 봅시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소리가 천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되지 않는 가락을 보태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음의 원형은 말입니다 말, 말소리 한자를 보면 말, 말씀은 자를 갖다가 전서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그은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음 입구지만은 말, 말씀은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데 이 은에 여기에 이 가닥을 하나 더 그은 것이 소리음자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이 말이 곧 음이다 그것들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자연적인 소리다 이것을 일단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악 할 때 악은 뭐냐 악을 갑골문자에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보실 때 가운데 흰 백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와서 여기 붙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갑골문에서 악자인데 금문에 와서 이제 이 흰 백이 붙어요 이 흰 백은 뭐냐 하면 북이라는 개념이에요 북 타악기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실사자잖아요 실사자 이거는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현악기만 있었지 타악기에 북이 없었는데 나중에 북이 들어갔다 요게 악의 개념이다 그러면 음은 자연적인 가공되지 않는 말소리 그 자체이고 또는 바람소리 그 자체이고 악은 이미 이렇게 현악기라든지 타악기라든지 이런 악기가 첨가되어서 가락을 조정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이 악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자는 풍류악이라고도 하지마는 즐거워할 락, 즐거울 락이라고도 하고 또 좋아할 요, 요라고도 말하고 즐거울 락, 음악, 악 뭐 이렇게 한 네 가지의 소리가 있죠 이렇게 때문에 옛날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구의 다섯 개를 장각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를 갖다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예악을 중심으로 했어요 인간을 가르치는 데는 예와 도덕적인 것과 악, 정감적인 예술적인 예악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공자도 가르침의 첫머리에 입교에서 입교의 종지를 악으로 삼았습니다 논어 진백에서 시로서 일어나서 예로서 서며 음악으로 완성한다 이 유명한 문구거든요 흥어 시, 시에서 일어나서 리버 예, 예에서 서며 성어락, 성어 악, 음악에서 완성한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예악, 예악을 교육의 종지로 삼았다 그러므로 악은 개인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음악이 최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분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을 성악할 때 성을 한번 나눠봅시다 성은 이 부분은 석경을 나타내요 이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는데 좌변은 석경을 나타내고 석경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경세거든요 매달아 놓고 띵 하고 치는 석경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우방이라고 합니다 우방은 좌변은 석경을 나타내고 우방은 이 체를 진 오른손을 나타내서 체라는 것은 이 경을 치는 것 이걸 말이에요 그래서 체로서 경을 친다는 그 부분이 이 성입니다 악기를 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귀로 듣는다 이것이 이 성자의 글자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음은 말하는 소리고 악은 음에 가락을 넣어 즐겁고 풍류 있게 노래하는 것이며 성은 귀로 듣는 소리란 뜻이 된다 성도 이제 구분이 됐죠 성은 이 귀를 생각하세요 귀로 듣는 소리가 성이다 귀로 듣는 악기 소리가 성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요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가요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음악이 따르는 것은 가 음악이 없는 것은 요 그리고 유행가 뭐 할 때 그때는 음악이 따르는 음악이 같이 나오는 것이고 민요 뭐 이런 것은 요 요가 붙는 것은 음악이 없는 것 음악이 없다는 것은 악기가 없는 것 연주가 없는 것 연주가 없는 것은 요 연주가 있는 것은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였던 제천의식에서 음악의 규언을 탐색한 핵심은 한국 고대 음악의 사상적 축이 태양의 원리를 원형질로 한 세계다 그래서 소리와 노래가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작용을 뜻하는 신, 곧 태양의 분화어였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기원 고대 음악의 원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